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182페이지 돌구조부터 간략히 보도록 합니다 돌구조 간략히 해놓으십시오 돌구조는 자주 나오는 파트는 아닙니다 특히 조적조공사에서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내리게 되기에는 세 문제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한 문제밖에 안 나다 보니까 돌구조까지 내기는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간략히 봐두실 것이 페이지 182석제의 종류가 나오죠 이 중에서 혹시나 나올 수 있는 돌이 183페이지 대리석이에요 대리석 마벌이라고 하죠 특히 우리 마감제로 많이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돈 있는 분들이 보통 거실 바닥 같은 데 이런데 마감제로 대리석을 까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장식용 조각료도 많이 사용되고 빛깔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단점이 2번입니다 산하고 하율이 불에 약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으로 청소하면 안 됩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내하도가 대리석의 내하도는 700도씩밖에 안 돼요 내하도가 그렇다 보니까 고열에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하구조물에 사용하기는 좀 부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7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대리석 설치 완료 후에 걸레입니다 물걸레나 마른걸레로 우리가 이물질 모탈을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즉시입니다 즉시 물걸레나 마른걸레로 우리가 이물질 같은 것을 제거해서 청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류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산이 약하기 때문에 그 점 기억하시고 그리고 9번 보시면 보양재료들이 무엇이다 자 여러분들이 대리석 무늬결 좋은 대리석 설치해 놓고 그거 더럽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보양재료가 종이라는 거예요 질긴 백지나 모조지죠 하트보드지 맞죠 전부 다 종이 두꺼운 종이로 보양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해주자는 겁니다 그 개념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리고 석재 압축강도가 그 표에 나오죠 이것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초창기 3회 때 하강암이 가장 강하죠 강도 하강암 그리고 대리석 안산암 사암 응애암인데 우리 시험은 3회 시험이 사지선다형이었어요 그래서 하강암 안산암 사암 하강암 대리석 안산암 사암 이 4가지만 가지고 기출을 했었습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184페이지 보면 돌 가공 순서가 나요 표면 조밀위한 종류에서 나오죠 그래서 가공 순서를 조금 기억해 놓으시잖아요 매다듬 그래서 이걸 매다듬을 혹두기 또 혹떼기라고 되요 큰 혹은 떼고 작은 혹은 둔다고 해서 그렇게 혹떼기 혹두기라고도 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다듬 다음에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물갈기 순위죠 물갈기 하고 나서 강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략히 한번 알아두십시오 순서 정도 그리고 페이지 186페이지 보시면 석재 사용시 주의사항 나옵니다 그래서 1일 쌓기 높이는 1m 이내가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일 쌓기 높이를 한 번에 다 정리해 드렸죠 그래서 표준을 정하고 있다 1m 그 점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리고 저런 부분 조금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9번에 보시면 찰쌓기는 신축이엄 그리고 물구멍을 붙여 둬야 됩니다 물구멍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우리가 찰쌓기는 이게 찰쌓기거든요 석축을 쌓을 때 이렇게 보니 돌을 이렇게 쌓아올라 갔을 거 아닙니까 돌을 쌓아올라 가면 이렇게 접합 부분에도 무엇이다 모르타를 사용하고요 뒤에 부분에도 콘크리트 채워주는 거예요 여기는 찰쌓기는 접합 부분하고 뒷부분 여기도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이런 거 채워주는 거고 여기도 접합 모르타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찰쌓기예요 그러면 찰쌓기로 하게 되면 전체가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 땅에서 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이 수압으로 작용되면 옹벽이 위험하죠 토압만 받는 게 아니고 수압까지 받으니까 전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다가 배수 구멍을 물구멍을 두게 되는 겁니다 물구멍 그래서 3제곱 이내마다 우리가 물구멍을 두라는 겁니다 물을 빼줘야지 수압이 작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한번 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앵커 김결공법에 대해서 해놨죠 이거는 2번만 체크하시면 돼요 연결철물에 대해서 자 그래서 연결철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하부의 것이 지지용입니다 그래서 하부가 지지용이고요 그리고 상부가 고정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혼돈하지 않도록만 해주시면 돼요 아 이게 매우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다리 타고 위에 올라갈 때 몸무게를 다리로 지지하잖아요 그리고 손으로 고정하면서 올라가죠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부가 지지용 상부가 고정용이다 개념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뭐 고정도 해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돌사키는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제6장 지붕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 구조 자 이 지붕 구조 제6장 지붕 구조 자 지붕 구조는 한 문제 됩니다 한 문제 한 문제 출제합니다 자 먼저 그래서 여기는 중요 파트가 제1절 개요 파트하고 그 다음에 제4절 홈통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1절하고 4절에 집중적으로 하시면 된다 2절 3절은 거의 무시하십시오 뭐 3절 한 번 냈었어요 아스파트 싱글 근데 거의 시험이 1절과 4절에 집중되고 있다 최근에는 1절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많이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절 그래서 먼저 물매의 개념이 나오죠 자 물매는 경사 물매 이거는 무엇이다 경사 기울기 두는 거예요 기울기 물매는 경사 기울기 드는 것이 물매입니다 물매 자 그래서 수평거리에 대한 지금 수직 높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평에 대한 수직입니다 삼각형에 그래서 이 수평거리에 대해서 이 수직 높이로 표현한 거예요 수직 높이 이 경사도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경사 그래서 수평거리에 대한 수직 높이로 표현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95페이지 봅니다 자 많이 나오고 있죠 경사 물매에 대해서 자 그러면 3분의 1이다 그럼 이게 3일 때 이게 1이다 그럼 4분의 1 이거 4일 때 이게 1이고 2분의 1이다 이게 2일 때 1이죠 그러면 분모 수치가 커질수록 이 커지면 이 수치가 커지게 되면 완만한 경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떻게 됩니까 이 수치가 작아질수록 급한 경사야 그러면 2분의 1이 급한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50분의 1은 완만한 경사가 되겠죠 기본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194페이지에서 다시 와서 2번에 자 그럼 이때 경사도가 이겁니다 자 이거 수평하고 수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이 경사도가 정확히 몇 도가 나온다 45도가 나오는 이 경사 그러면 얘가 수평이 1이고 수직이 1이 1대 1이라는 거죠 그럼 이 경사를 45도 경사를 우리가 대물매라고 칭하는 거죠 대물매 이걸 대물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45도 이제 초가 되는 물매 그러면 저의 수평보다 수직이 더 경사도가 가파른 거죠 그러면 이 45도 초가 되는 것들 많을 거 아닙니까 계속 진행되겠죠 그럼 이 경사들 많겠죠 경사들 더 가파른 그러면 45도 초가 되는 물매 45도 자 이 초가 되는 거 초가 되는 초가 되는 물매를 우리가 무엇을 정하는 대물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대물매라고 하는 거예요 대물매 그러면 우리가 45도가 대물매 45도 초가 되는 것은 대물매 그러면 45도 미만 되는 것은 미만 물매를 우리가 평물매라 미만 물매는 평물매라고 합니다 평물매 일반 물매 평물매 평물매라고 칭합니다 평물매 45도 45도 미만 되는 것은 평물매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자 이 평물매 2분의 1이 되면 2분의 1 물매는 우리가 반물매라고 칭합니다 반물매 반물매라고 칭합니다 평물매 2분의 1이 되면 반물매 반만 믿어보라 그래서 반만 닮아야죠 절반 그래서 2분의 1 물매라고 칭합니다 반물매 자 그리고 3번에 모임 지붕에 춘이와 같이 사방물매가 모이는 부분이 경사진가 그러면 쉽게 이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된 경우 자 지붕이 이렇게 돼가지고 지붕이 이렇게 돼서 이제 경사가 이렇게 지겠죠 경사가 지는데 이 네 모서리 부분에 이 부분 자 이것이 자 바로 무슨 물매가 된다 기물매가 되는 이것이 이 네 기붕의 모서리 부분 이것을 기물매라 해요 기물매 기물매는 일반 평물매보다 완만한 경사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 왜 그런가 하면 이거죠 이 거리하고 이 거리는 같잖아요 빗병 길이는 길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높이는 일정한데 길이가 달라지죠 그래서 물매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 이 지붕을 우리가 모임 지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기물매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물매는 어떻게 해주면 되는가 하면 완만해집니다 일반 물매보다는 그래서 평물매를 우리가 루트2로 나누면 되는데 그러면 루트2로 나누면 힘드니까 평물매에다가 0.7을 곱하면 기물매가 됩니다 그래서 약으로 기물매는 일반 평물매보다 완만한 경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산을 올라갈 때 산능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물매가 산을 그대로 올라가니까 가파르죠 그래서 경사 부분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두시고 그리고 194페이지 2번에 보시면 물매 일반적 사항이 나요 지붕면적은 바로 지붕의 크기가 되겠죠 지붕면적 지붕면적은 바로 지붕 크기 에요 지붕 크기 지붕면적 그래서 지붕면적 하고 자 이 경사 물매 있죠 이것은 대기한다 겉경사를 한다 이거죠 경사 물매 기울기 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비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두 가지는 비례 관계 비례 관계 그래서 지붕이 크게 되면 경사는 급하게 가파르게 해야 됩니다 반대로 지붕의 면적이 적게 되면 경사는 완만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붕면적이 크면 위에 내리는 눈의 양이라든지 비의 양이 많겠죠 그러면 가파르게 해서 빨리 내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재료의 크기 해놨죠 재료 재료의 크기하고 물매는 지붕재료의 크기 한 개 한 개 한 개 하나의 크기 한 개 하나의 물매 이 경사의 개념은 이거는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이것은 반비례 관계 반비례 재료 크기가 크면 물매를 완만하게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재료의 크기가 작게 되면 물매는 급하게 해야 되는데 재료의 작은 것을 많이 쓰면 이음부가 많아지죠 이음부가 많아진다는 것은 누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료가 크냐 작은 이것은 얘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지붕 크기 변적하고 그래서 조금 주의깊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을 비교를 잘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나 눈이 많이 오는 지방 일수록 물매는 급한 경사 되게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재료의 내수성 물에 견딜 수 있는 성질 내수성 내수성이 클수록 물매를 완만하게 뜨게 우리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의 지붕의 경사 물매 개념 3번 나오는 것은 안기를 해야 됩니다 안기 안기를 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매는 경사가 현재 거기 보시면 2분의 1이 있잖아요 경사 제일 급한 2분의 1 이상 있고 그리고 3분의 1 이상 있고 그 다음에 4분의 1 이상 있고 그리고 50분의 1 이잖아요 물매는 이 4가지로 딱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 이상 하나밖에 없잖아요 거기 보면 뭘 해놨어요 자 평익기 금속 지붕 5번에 나오네 5번이죠 5번이죠 평익기 금속 지붕 평익기 금속 지붕 해서 5분 2분의 1 딱 하나죠 그리고 3분의 1이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3분의 1이 자 거기 보시면 저기죠 2번 몇 번에 나옵니까 1번 1번에 나오네 기와 지붕 하고 기와 지붕 하고 아스팔트 싱글 아스팔트 싱글 그럼 이걸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속은 다 여기죠 기본 금속은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금속 관련된 것은 근데 주의할 것이 이겁니다 거기 몇 번에 나오는가 하면 4번에 금속 절판 인데 금속 지붕 제조업자가 보정하는 경우에 있죠 제조업자가 50분이 되죠 금속 절판 중에 어떤 조건이 나오거든 제조업자가 보정 제조업자가 보정 한다 이 조건이 응급이 되면 그때로 50분 1이고 나머지는 다 50분 1이에요 잘 모르는 것들 도면이나 설계 도세 시방세 규정 없으면 50분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분 1 3분 1에서 여기에서 하나씩 빼가지고 아스팔트 지붕 이런 거 다 이거잖아요 싱글은 이거고 3분 1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반기 해두십시오 그래서 시험 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4분 1이나 맞죠 50분 1의 물매를 다 고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리고 거기 박스에 보시면 평지붕 완경사 지붕 일반경사 지붕 그리고 극경사 지붕 있죠 앞전에 24회 때는 지문 두 개 쓰죠 평지붕 하고 극경사를 썼잖아요 왜 그러면요 짧으니까요 완경사 지붕이나 일반경사 지붕은 길어지죠 지붕이 그래서 평지붕 하고 내가 힘드시면 두 가지만 하면 된다겠죠 평지붕 하고 극경사 지붕 하는 거고 평지붕 그리고 완경사 그리고 일반경사 그리고 극경사 그러면 평지붕이 1분의 1 이하죠 이하인 지붕 그리고 극경사가 4분의 3 이상 이잖아요 그럼 이제 중간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6분의 1에서 4분의 1 미만 그리고 여기 4분의 1에서 4분의 3 미만 되면 되죠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언급 된 거예요 거기 보면 지문을 시방세 규정이니까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쭉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지문이 너무 길어지면 안 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것부터 하락한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쭉 설명해 놓고 갈로 띄워가지고 이게 무슨 지붕인지 이렇게 내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갈로 속에 넣는 거겠죠 평지붕이나 겉경사 갈로서 6분의 1 4분의 3 넣는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4번에 하부구조의 처짐지한 이겁니다 이거죠 하부구조 테크나 이런 게 처지게 되면 제로와 제로세 이엄 부분에 대해서 떨어지면 누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처짐은 최대한 적어야 돼요 그래서 240분의 1 수평 240의 1의 높이로 처짐이 생길 수 있다 그럼 거의 처짐이 없다는 거죠 240분의 1 이라는 거 그리고 5번에 제로의 조건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이거는 8회 때 한 번 냈었습니다 그러면 2번이 낼 게 2번밖에 없습니다 열 전돌이 적어야 돼요 그래서 지붕의 제로에서 좋은 일 열 전돌이 적어야 돼요 자 열 전돌이 크면요 여름은 찜질방 됐다가 겨울은 냉방 돼요 그래서 최대한 무엇이 된다 열 전돌은 적고 그리고 이제 불연재료 불연재는 이걸 하겠죠 불에 타지 않는 재료가 불연재예요 자 난연재료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난연재료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가 난연재입니다 그럼 난연재는 불에 탄다는 거예요 타는데 잘 안탄다는 것이 난연재고요 불연재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죠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 지붕이 딱 두 개였잖아요 기화 지붕 그럼 일단 불에는 안 탔다 근데 문제가 기화 지붕 만들 때는 밑에가 나무죠 밑에가 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일반 평민들 집들은 어떻게 흑벽돌로 지었어요 벽을 밑에 구조는 그런데 문제가 지붕이 잘 탔네요 그때 초가 지붕이었죠 그래서 아이고 이놈들이 외국 뭐였죠 중국 놈들이나 일본 놈 쳐서 우리 불 날 때마다 지붕에 막 던지잖아요 다 타버렸죠 불연재료 못했죠 그래서 흑벽돌로 해가지고 기화를 이열라니까 기화 이열라 하면 돈 많이 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궁궐이나 양반집 이런 데는 목재로 해가지고 기본 위에다가 기화 지붕을 얹은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병민들이나 이런 데는 살기 힘드니까 그런 형태리죠 그래서 불연재고 입원 뺏기 사실 여기 없습니다 그리고 196배지 보면 지붕의 형태가 나와요 지붕의 형태에서 박공은 두 방향으로 경사진기 박공이에요 그리고 모임 지붕은 모임 지붕 2번하고 4번에 방향 지붕이 나오죠 방향 지붕이죠 그러면 이 모임 지붕과 방향 지붕의 차이점은 정사각형 형태가 돼서 내방향으로 경사가 지면 이거는 이것이다 방향입니다 그런데 모임 지붕은 직사각형으로 길이가 길 때 있죠 이럴 때 내방향으로 경사진기 모임 지붕이죠 그래서 좀 구분해 두시고 자 그리고 거기 6번에 학각 지붕이 나와요 학각 지붕 학각 지붕은 이게 학각 아닙니까 자 보통 궁궐은 크게 지어야 되잖아 그리고 사찰에 갔을 절에 갔을 때 대웅전 같은 지붕이 커지죠 그럴 때는 이 학각 지붕 형태로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거죠 더 늘려준 거예요 크게 만든 것이 바로 학각 지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박공에다가 더 추가로 더 떼어서 낸 겁니다 그런데 거기 3번에 외쪽은 한쪽 부분으로 경사진 거죠 이것이 외쪽 지붕이죠 한 방향으로 경사진 겁니다 이거 보시고 그리고 이제 8번에 보시면 뭐겠다 톱날 지붕이 나오죠 톱날 지붕을 이렇게 만든 거죠 이게 톱날입니다 이것이 톱날입니다 톱날 지붕 톱날 지붕에 대해서는 이거죠 자 여기를 이제 보통 창을 벽에다 많이 두잖아요 그러면 창문을 벽에 두면 외부에서 태양광이 들어오게 되면 직사일광을 받으면 들어오는 부분하고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자 조도차가 심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다가 북측 천창을 두는 거야 북측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면에다 창을 두면 직사일광이 안 들어올 겁니다 이게 북쪽으로 향하거든요 그러면 직사일광이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톱날 지붕이 옛날에 방직공장에 썼던 거야 방직공장에 써서 이걸 왜 쓰는가 아마 조도 분포를 균일하게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내에는 충분한 조도가 안 들어오겠죠 그러면 인공조명을 쓰는 거예요 인공조명 쓰면서 조도 분포를 균일하게 할 때 쓰는 것이 바로 톱날 지붕이 됩니다 간단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새 아파트는 박공지붕 하면 평지붕으로 하잖아요 요새 지붕을 난간 높이가 이렇게 평지붕으로 해놨죠 아파트 이렇게 평지붕 인데도 있고 아니면 박공 형태가 있잖아 이렇게 평지붕 형태가 있고 평지붕은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런 형태 아닙니까 난간벽 이렇게 평지붕 있잖아요 그러면 평지붕 형태가 있습니다 평지붕 자 그리고 우리가 뭐 고정도 한번 봐두십시오 그리고 제2절 금속판이 이쪽은 잘 안와요 그래서 금속판은 이것만 잘 기억하십시오 물매 금속은 기본 4분의 1이다 그런데 평이끼 금속 지붕은 2분의 1이고 그리고 금속 절파는 기본 4분의 1인데 제조업자 금속 제조업자 보정할 때는 얼마당 50분의 1이 됩니다 물매 그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혹시나 해서 거기 196배 동판 나오죠 자 동은 여러분들 국회의사당 지붕이나 천안 쪽에 제가 있죠 독립기념관 있죠 거기 이제 지붕이 우리가 동판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판은 산에는 강해요 그래서 산성비가 내리도 부식은 안당합니다 그런데 대표전기 암모니아가 발생하는 데 쓰면요 부식당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는 뭐가 없다 동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권장합니다 국회의사당에 맞죠 정치하신 분들 마음 변하지 말라고 화장실에 다 동판으로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장실에 보면 동이 없죠 그래서 보시면 타일하고 맞죠 그리고 도기제품 이런거 있죠 맞죠 그래서 스텐레스 제품 이런거 동재료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알루미늄 나오죠 알루미늄 염이 약합니다 알루미늄 염이 약하고 그리고 알칼이 약합니다 알칼이 그래서 알루미늄을 해안가에 쓰면 염에 의해서 부식당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파는 여러분들이 해안가에 바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특수 코팅이 된 알루미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스팔트 싱글은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나 다음에 무릎 아스팔트 싱글 해가지고 쳐보시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 이제 사진 찍어놓은거 많이 올라올 겁니다 갈색이나 여러가지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마르모 형태도 있고 사각형태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걸 못박아 쉽게 거칠죠 약간 사포처럼 거친 형태로 해가지고 지붕의 마감제로 쓰는거에요 못으로 박아가지고 그것이 아스팔트 싱글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팔트 싱글 제품은 혹시 두루마리 제품 나오면 항상 기본적으로 세워서 보관해줘야 돼요 두루마리 두루마리 제품이 아닐 때는 관계가 없죠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거는 한번 다루고 그 다음부터는 전혀 언급이 없네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200페이지 홈톤 공세죠 여기서는 잠깐 휴식하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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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